안녕하세요 슈레드바이크 대표 김태호입니다. 드라이브 트레인이란 동력을 전달하는 구성요소로서 BMX에선 크랭크, BB, 스프라켓, 체인, 페달을 말합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미션과도 같은 중요한 구성요소인 드라이브 트레인의 종류 및 파츠들의 특징 그리고 상세 분류와 차이점에 대해 이론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가이드 영상도 유익하지만 먼저 드라이브 트레인 구성요소들의 분류와 등급별 차이점 그리고 특징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정비 가이드 영상은 추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크랭크와 BB, 스프라켓은 되도록 BMX 전문점에서 세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드라이브 트레인 관련 컨텐츠는 2부작으로 구성되며 이번 시간에는 1부로서 크랭크와 BB의 종류 그리고 상세 분류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BMX 라이더라면 흥미있는 참고 영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크랭크 구동이 시작되는 축 역할을 하는 크랭크는 크로몰리 재질로 만들어지며 튜블러 즉 속이 빈 관 모양의 형상입니다. 타입은 크게 세 가지로 원피스와 투피스 그리고 쓰리피스 크랭크로 분류됩니다. 공정기술이 발달하지 못한 예전에는 원피스 크랭크가 많이 사용되었고 현재는 투피스 이상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쓰리피스 타입의 크랭크가 보편화되었습니다. 원피스 크랭크는 유화용에 사용되며 큰 충격을 버티기에는 다소 약해서 오늘날 전문 브랜드에서 출시되는 일반적인 20인치 휠 규격 이상의 BMX에는 쓰리피스 타입의 크랭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쓰리피스 크랭크는 좌측암, 우측암, 스핀들 이렇게 세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핀들의 나사산과 2단으로 층이 있는 US, 아메리칸 전용 방식과 일반적인 원통형 스핀들이 적용된 방식으로 나뉘어지며 입문용 완성차에 적용된 아메리칸 전용 방식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적인 원통형 스핀들 방식의 쓰리피스 크랭크가 많이 사용됩니다. 투피스 또는 2.5피스라고 불리우는 것은 한쪽 크랭크암과 스핀들이 고정된 기억자 모양과 반대편 크랭크암으로 구성되며 인스토리, 쓰리피스 크랭크보다 수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크랭크 스핀들은 나사산이 있는 아메리칸 전용 타입 19mm, 22mm, 그리고 24mm의 두께 단위로 구분되며 두께가 두꺼울수록 튼튼하며 내부에 할로우 홀 가공을 할 수 있어 무게를 감량할 수도 있습니다. 스핀들과 크랭크암이 결합되는 부분에 홈이 파져있는 부분을 스플라인이라고 불리웁니다. 8 또는 16, 48 스플라인으로 크게 분류됩니다. 스플라인이 많을수록 오래 사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유격도 적고 크랭크암을 더 확실히 잡아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홈이 파져있는 일반적인 스플라인 말고 육각형 웨지구조의 신개념 스핀들이 적용된 상급용 오디세이사의 썬더볼트 크랭크도 있습니다. 크랭크암은 좌우 방향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크랭크암 길이는 프리스탈 장르의 완성 BMS의 경우 165mm에서 175mm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애프터마켓용 튜닝 크랭크에서는 약 150mm부터 180mm까지 5mm의 길이 단위로 구분되어 라이더들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크랭크암 하단부에 있는 홀은 스플라켓과 결합되는 볼트 보스 홀이며 오른쪽 전용과 좌측 전용, 좌우 모두 스플라켓이 장착이 가능한 볼트 보스가 적용된 타입으로 구분됩니다. 볼트 보스 홀이 좌우 모두 적용된 방식이 더 위에 등급입니다. 또한 스피들과 연결되는 크랭크암의 볼트 체결 방식은 2볼트 타입과 1볼트 타입으로 나뉘어집니다. 2볼트 타입은 크랭크 스피들, 픽싱 고정 볼트와 크랭크암 핀치, 클램핑 고정 볼트로 구성되며 가격이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다소 무겁고 볼트 틈으로 이물질이 유입되기 쉬워 잡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중3급 이상의 등급에는 체결이 간편한 1볼트 타입으로 설계됩니다. 1볼트 타입은 미려한 외관 역시 장점이며, 핀치, 클램핑 고정 볼트가 생략된 구조상 스핀들과 물리는 부분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왜 나는가? 크게 강도와 무게 차이입니다. 그리고 열처리 공법의 차이와 체결 방식, 성형 공법 등 세부적인 퀄리티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납니다. 얇게 만들고 열처리 가공이 적용되었다면 가격과 강도는 올라가며 무게는 가벼워지겠죠. 또한 스핀들 내부에 홀 가공을 하여 경량화 공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최상급 크랭크에는 단면적을 극대화하여 비틀린 강도와 전체 내구성을 확보한 정밀 주저 방식인 인베스트먼트 캐스팅 공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크랭크는 한번 구입하면 프레임을 몇 번 바꾸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이시라면 상급용 크랭크를 구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크랭크 업그레이드를 계획 중인 분들에게 고급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크랭크 암의 길이가 다양한데 장르별로 달리 사용하는가?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레임의 지오메트리 중 리어앤드라고 불리우는 부분의 길이에 따라 크랭크 암 길이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bmx 장르별 크랭크 암 길이는 프레임이 짧고 빠른 스핀이 필요한 플랜핸드 장르에서는 150mm에서 165mm 빠른 턴과 안정감이 동시에 필요한 올라운드 스트릿 장르에서는 160에서 175mm 에어트릭 후 안정감과 기동력 있는 페달링이 필요한 더트 또는 파크 장르에서는 170에서 175mm 주행 안정감과 높은 구동 효율이 필요한 레이싱 장르에서는 175에서 180mm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크랭크 암 길이에 따라 bmx가 나가는 느낌도 다른가? 네 그렇습니다. 같은 기업이율 동일한 스펙의 bmx가 두 대가 있다는 가정하에 크랭크 길이가 165mm와 175mm로 다르다고 한다면 동일하게 페달링을 해도 175mm의 크랭크가 조금 더 기동력 있게 속도가 붙습니다. 이는 페달링이 총총총대는 느낌과 쭉쭉 밟는 느낌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 요즘 스트릿 프레임에는 짧은 크랭크를 많이 사용한다던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날 리어앤드 길이가 13인치 이하로 짧은 퀵 리스폰스 지오메트리가 적용된 스트릿 프레임에는 크랭크함 길이를 160, 165 또는 170mm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팩그 셋업시 발 뒤꿈치가 패그에 닿을 수 있는 환경을 줄이며 그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회전성에 있어 리어가 짧은 만큼 짧은 크랭크함을 적용하면 더 빠른 회전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리를 11자로 놓고 좌우 발 앞뒤 간격을 좁힌 상태로 획 도는 것과 간격을 앞뒤로 넓힌 상태로 도는 것을 확인해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 스트릿 프리코스터 허브 세팅이라면 뒤로 가는 리버스 트릭에 있어서 짧은 크랭크가 무릎이 모여있는 효과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단, 파크 장르에서는 에어를 뜬 상태로 진행되는 트릭이 많기 때문에 안정감을 위하여 일반적인 170에서 175mm 길이의 크랭크함 길이 세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팅 역시 개인차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참고로 슈레드바이크 bms 크루인 식스벌클럽의 이지훈, 이광규 라이더는 프레임의 리어가 13인치 이하의 짧은 프레임을 타고 있지만 카세트 허브로 빠른 속도를 즐기며 파워풀한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하여 175mm 길이의 크랭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이노 라이더의 경우에는 스무스하고 정교한 트릭을 선호하는 스타일로써 리버스 상황과 바스핀 트릭 시의 안정감, 빠른 스핀을 위해 165mm 길이의 크랭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레임 사이즈에도 정답은 없듯이 크랭크 암 길이 역시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비비, 비비는 바텀 브라켓의 약자로써 크랭크 스핀들과 만나 회전하게 되는 베어링입니다. 4가지 타입으로 베어링 외경 사이즈가 다르며 출시순으로 US, 유로타입, 스페니쉬 타입과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드 타입이 있습니다. US, 아메리칸 타입은 원피스 크랭크와 USA타입 전용 쓰리피스 크랭크에 호환되며 베어링 컵을 프레임에 장착하고 내구성이 좋은 대구경 언실드 베어링이 적용됩니다. 원통형 스핀들 와셔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오늘날에는 입문형 완성 BMX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도는 튼튼하지만 무겁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용 공구가 필요하며 이중 콘너트 구조는 조인 토크에 있어서 인스톨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반적인 쓰리피스 크랭크를 장착할 수 있는 베어링 컵이 적용된 실드 베어링 방식의 튜닝 파츠도 있습니다. 유로 방식은 언실드에서 실드 베어링으로 개선되던 과도기에 출시된 BB타입으로 원통형 스핀들 와셔가 적용되어 크랭크를 보다 확실히 고정시켜줄 수 있게 되었으며 알루미늄 재질의 경량 BB캡이 적용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좌우 방향이 있는 베어링 컵 외부에 나사선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BMX에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스페니시 타입은 별도의 베어링 컵 없이 프레임 바텀 브라켓에 바로 간편한 장착이 가능한 프레스 핏 타입의 실드 베어링 BB가 본격적으로 BMX에 적용되기 시작한 단계이며 스페인 플라이사에서 개발하였습니다. 가볍고 장착이 간편한 히트를 쳤지만 다소 작은 베어링이 적용되어 수명이 짧은 단점으로 오늘날에는 미드 타입에 비해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드 타입은 그동안 출시되었던 모든 타입의 장점이 보완된 방식으로 현재 대부분의 프리스타일 BMX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크랭크 스핀들과 만나는 내경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US, 아메리칸 타입은 언실드 타입의 전용 규격이며 유로와 스페니시 타입은 19, 22mm, 미드 타입은 19, 22, 24mm가 있습니다. 미드 24mm 타입은 더욱 강력한 크랭크 스핀들이 요구되는 오늘날에 추가된 타입입니다. US, 아메리칸 타입을 제외한 유로, 스페니시, 미드 비비는 실드베어링 2개와 원통형 스핀들 와셔, 그리고 여분 스페이서와 좌우 비비캡으로 구성됩니다. 프레임의 바텀 브라켓 부분의 폭은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비 인스톨 작업은 경험이 많은 BMX 전문점에서 세팅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비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페달 빌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비비 구입시 선택 방법은 지금까지의 설명을 잘 이해하셨다면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의 바텀 브라켓 타입이 미드이고 사용하고 계신 크랭크 스핀들 규격이 19mm이라면 미드 19mm 비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복잡할 것 같았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되었는지요. 자 이렇게 해서 드라이브 트레인의 구성요소 중 크랭크와 비비의 분류와 특징에 대해 이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프라켓과 체인, 그리고 페달의 분류와 특징에 대한 드라이브 트레인 구성요소 이론편 2부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킵 슈러닝